인사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&P입니다 네 DMZ 평화 2은 콘서트에 저희 A&P를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DMZ 평화 2은 콘서트는요 매월 첫째주랑 셋째주 강원 5개 지역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더우시죠? 저희도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 저운 순내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함속소리가 나와서 역시 오늘 이렇게 멀리까지 온 보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날인 만큼 끝까지 재밌게 잘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기 저희 A&P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그러면 저희 다음 곡은 여름이랑 좀 잘 어울리는 곡인데요 혹시 얼라잇이라는 노래 아실까요? 잘 모르시더라도 큰소리로 환호해주시면 저희가 힘내서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아쉽게도 마지막 한 곡이 남았어요 아쉽죠? 네 마지막 곡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곡인데 남주씨 어떤 곡이죠? 혹시 그거 아세요? 네 아 뭐야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 아쉽게도 저희 마지막 곡은 미스터 입술위에 네 맞습니다 미스터 춘대와 여러분 이렇게만 같이 살아주시면 정말 감사할 거 같아요 덕분에 오늘 저희가 이 공간 안에서 여러분께 큰 에너지 갖고 가는 거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기회되면 불러주실거죠? 네 감사합니다 네 더위 조심하시고요 더운 여름에 정말 힘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미스터 춘대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